Q. 우리는 정확하러 들어갑니다. Q. Q. 어림스럽게 남친룩을 입었습니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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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그렇다고 해서 3, 2, 1 사운드 체크 리우 설교 팬미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 정원 씨? 어 새로운 센세이셔널한 아이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모자를 찾았어요. 금색 모자를. 지금 여러분들도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사운드 체크 현장에 와주시고 계십니다. 또 당일 공연에 좀 더 바이브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.. 네 이끌어줄 만한? 현석이 형은 안 부딪치는데 저는 부딪치거든요. 그 목이 좀 부었는데 그래도 제가 프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파이팅. 예쁘지 않아요? 옆에 웃기지 이게 뭐야 이게. 왜 이제 나타난 거야. I'm a HELL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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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you been on my life. 예 예 예 예 왜 you been on my life. lab le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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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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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람듬 더럽듬스러운 말 흉 매력 띄워드 띄워드 트레이셜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어나왔나요 첫번째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맛있어요? 아 네. 보너츠 먹고 있어요. 자. 먹어. 내 이름은 현수 조이. 에게 A717. 에게 A717. 24K? 하시아 показыв entrepreneurial 시즌. 으메스. 야. 에게 A717. 에게 A717. 멘토야? 너의 채널? 요 요 요 This this guy is This my friend Friend. The J His hobby is His hobby is Freestyle rap What's your Who said J. His hobby is So cool My name is Hyunseok. Teacher. Hyunseok's rap teacher. He's my teacher. Can I teach your MC name? HT. Hyunseok's teacher. Yeah. HT. Great. 10뒤데요? 빨리 와! 빨리 휴가드 lah! 땡 Neee 그래 지금 생각해. 빨리 시작해. 뭐야, 이거 봐. 또 새로운..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늘을 보호하자 우리나라 맛에 오늘도 잘 할 수 있겠죠? 오늘도 지켜봤어요. 이 자켓은 빨간색 가죽 바지에 안쪽이 은근슬쩍 보이는 그런 티의 자켓입니다. New Jersey! New Jersey! That's a fast and long sleep. New kids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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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널 위한 멜로디 니가 늦으니까 잘생겼네 솔라비바스토 널 잡은 멜로디 솔라비바스토 I fall in love with me Thank you to cut down 마지막에 현석이 형이 핸드폰 내리고 오늘은 진짜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말 들어주셔서 이렇게 듬뿍했던 모습이 머리에 바뀐 것 같아요 드리마카시 좋았어요 밤송 3가 진짜 크지 않나요? 여러분들도 느끼셨지 않았나요? 직진 보이 사랑회를 끝내고 엄청 힘이 다 빠져있을 수도 있는데 트레저메이커분들이 너무 응원해주셔서 힘을 바로 받아서 다음 노래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자카르타 우리 꺼지고 막이 내릴 때 집에 가서 잠을 전할 때 익숙해진 배론가 익숙해진 배론가 하나 둘 셋 와 현재 저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와 있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뭔가 something problem이 생겼어요 something problem 네 저희가 원래는 다 같이 이번에 자카르타를 느끼기로 했었는데 여건상 안 돼가지고 자카르타 방콕을 꼬데오로 나눠서 그걸 지금 뽑을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금 바로 한 명씩 중년부터 나와가지고 뽑아 네 그리고 뽑은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다 같이 여는 거예요 오케이 한 다음에 자 그 저는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요즘은 돌멩이도 걸어다니네 아 음 음 으아 알았어요 오케이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아 뺏겼다 이거 유지할 거야? 그럼 난 안 이거 할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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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네이바르 네이바르 형기 뽑을 거야 나 원래 했던 거 해 정환아 했던 거 해 했던 거 해 정환아 장난이야 근데 이게 먹고 싶어요 이거 맛있더라고 진짜요? 어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이건데요 감자인데요 사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둘째 이거 하겠습니다 저는 초코를 좋아해가지고 초코 있는 거 고맙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사연 와사비 어때? 와사비? 사연 난 어때? 와사비 와사비를 하겠습니다 와사비 와사비 와 진짜 귀엽다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 저거 맛있어 저는 포테이트를 알게 저기 현석이 형 현석이 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음 음 음 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재혁이 형 나는 재혁이 형 나야 너 나야 너 나야 그럼 다 같이 뜯어볼까요? 네 나 뭐예요? 인도네시아다 짠 바꿔주세요 요시 형이랑 같은데요 바꾸자 여기 태국 오세요 여기 태국 오세요 네 인도네시아 여기로 오고 태국 이렇게 네 이렇게 다섯 명 정우야 내가 형이랑 같이 나랑 바꿀 사람 왜요? 저 이때 자율 시간하고 싶어요 근데 정우가 전화 쓰기 싫다 해가지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카르타 팁 여기 여기 네 여기 있다 자카르타 팀 화이트 팀 하나 둘 셋 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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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늘 또 여기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 저기? 안쩔 안쩔 안쩔? 안쩔 유원지에 와 있는데요 자카르타에서 또 되게 유명한 관광지로 또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뷰 방송 같은데요 여기 앞에 바로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레스토랑이 여기서 밥을 먹고 그 아쿠아리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쿠아리움을 507천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아쿠아리움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일단 밥을 먹으러 갑시다 레스토랑이 아 이쁘다 정원 오늘도 컨셉 그걸로 가라 좋다 어제 공연 어떠셨어요? 아 내가 어제 리듬타 왜 틀렸는지 알아요? 형 땀 틀렸어 왜? 마지막에 정오팩 탈 때 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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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하고 원래 현석이 형이 애드리브를 하는데 그날 다른 걸 한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 뜻을 생각하고 있어 뜻을 뭘 뜻일까? 생각하다가 밤밖에 늦게 들어갔다 나 맨 앞이라서 욕을 보고 쉴 수가 없었어 어느 방향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돌고 막 뒤돌려차게 하고 막 그냥 와우 심해요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자아 해가지고 이게 고기인데요? 봄자 레스토 고 고 고 갈비탕 먹으면 안에 갈비가 있잖아요 그거 먹는 느낌? 이게 뭐예요? 포크예요 아니면 저거예요? 먹을 거 기자가 짱이야 맛있어? 야 짱이야 이게 얘야 이게 얘야? 응 아 뜨거워 이 자식이 피자 맛있다고 그러는데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뜨거워가지고 일단 아니야 아니야 찍어 먹어봐 이거야 오 쩌구만요 찍어 먹어봐 이거 꼬여주고 먹어요?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계속 조르는 거야 이거를 고르고 조르는 거야 고르곤졸라 여기 와서 풍경을 보고 풍경을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저기 보세요 자 니모랑 엘모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요 저거 들어가요 오 뭐야 바로 있네 야 반대로 있는 거 아니야? 소름 돋는데 좀 없어? 아니 반대로 있잖아 왜 반대로 다니잖아 반대로 다니잖아 반대로 다니잖아 도형이 아니야? 도형이 아니야? 도형이 다니는데 야 왜?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우리 먹으러 온다 얘 와 저거 무서운데 무서운데? 좀 무서운데요? 나 왜 무섭지? 우와 거북이다 거북이 멋있다 우와 거북이 진짜 멋있다 거북이 진짜 멋있다 무식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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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우와 차 있는 거 우와 근데 이건 좀 새롭다 그니까 I love it 오 전망 전망 와 경주월드 이런 게 있거든? 진짜 재밌어 유지화 엄 library 동의 요시호 웃지로 못하는데? 요시호 웃지를 못하는데? 어떠 Apostle 로드 이제 여기서 유명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는 길인데요. 놀이기구를 타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. 이번에는 롤러코스터로 더위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위야 떠나가줘! 한번 들어가죠! 냉냐고! 시원해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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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! 유일한 야 살짝 무서운데? 노래방서 갔다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. 부득이하게 비행기 이 시간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빠르게 복귀를 하게 됐네요. 근데 오늘 뭐 되게 음식도 먹어보고 놀이공원 나무 가보고 스토바리움도 워크림도 가보고 아쉽진 않다. 나한테 조금이라도 느껴봤으니까 마지막 롤러코스터로 네 재밌도록 하죠. 만약에 다시 오게 되면 더 재미있게 한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까요? 네 하나 둘 셋 출발!